나이스! 헤드클랄! 헤드클랄! 하하하하 자 봅시다 한 개 있고 성점으로 가서 메르시 버퍼야 메르시 버퍼 어 정크랩 리퍼 겐지 없고 겐지 없고 오케이 메르시 메르시 이거 아니야? 나 나왔는데 승리의 여신 이거 맞지? 메르시는 나와있고 어 메르시 뽑힌 어 루시오는 싹 다 있고 루시오 둘 다 있고 리퍼 뽑아야되고 뽑힌거는 자 밑으로 내릴게요 이건 뭐야 오토바이 매니야? 맥커리 뽑혔고 어 맥커리 뽑혔고 어 맥커리 뽑혔고 어 많이 뽑을게 많이 없는데? 그치? 근데 맥커리 스킬 진짜 잘 맞는거 같아 솔져 솔져 있네 솔져 오케이 솔져 손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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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쁘다 손브라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메이커 형들 다 이쁘다던데 이거 이뻐? 자리야 자리야 하기 스킬 아마 한게 없을거에요 역도선수 역도선수도 뽑아야되요 역도선수 정크랩 어 정크랩도 좀 괜찮다 근데 인정? 정크랩 여기 뽑을거 많네 봐봐 지금 봐봐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개 일곱개나 뽑아야돼 트레이서 나왔습니까? 트레이서 트레이서는 있고 63경기 파괴 스포츠 스킨으로 끌게요 단걸이랑 파괴 스포츠 스킨 잘 나온거 같애 트레이서 하이라이트 파라 한조? 오케이 파라 한번 볼게요 파라 하이라이트 파라 하이라이트가 어딨냐 슬램덩크 슬램덩크 아 이거 루시오브라할때 나왔던거 아냐 그치 이거 이것도 뽑아야돼 이거 좀 이쁘네 파라 하이라이트 파라랑 한조 한조 나 저번에 봤다 한조 기가맥키드만 거의 3D더만 아나 감정표현 오케이 잠깐만요 영궁 와아 이거 진짜 이뻐 이것도 뽑아야돼 한조 할리 많이 없긴 한데 이거 무조건 뽑아야돼 나중에 한조 버플먹으면 또 할수도 있으니까 내가 워낙 에임 자체가 좋지 않아 형들 인정? 그 다음에 또 감정표현 알아? 감정표현? 있는데? 비치볼 이거 말하는거 아냐? 비치볼 있고 플레이어 아이콘 이쁜건 없어? 와아 바로 나왔죠 리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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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캐리에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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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왔죠 자 리퍼 바로 나왔죠 리퍼 야 봐라 내가 얼마나 내가 그 뭐라했노 이거 총 한번만 보자 형들 총 한번만 어? 파워레인저야 상자가 성빵인게 아니라 내가 예전부터 이런 뽑는게 총 괜찮은데? 야 리퍼 총 이쁘지 않아? 요정도면 이쁘지 리퍼 이야 전혀 안쎄 보이는데 전혀 안쎄 보이는데? 생긴게 생긴게 파워가 없어보이는데? 오케이 자 갑시다 아 내가 딱 전설 한개 뽑으면 형들 상자 까는거 내가 팀 한개 안해줄게 전설 한개 나오잖아 그럼 5분 있다가 상자 까고 막 이런식으로 해야돼 대한민국 플레이어 아이폰 있어요 대한민국 플레이어 아이폰 일본거 안껴요 바로 뽑았죠? 바로 뽑았죠? 한조 하이라이트 바로 뽑았죠? 한조 하이라이트 바로 뽑았죠? 바로 따자 찬성 절 캬 웨이 캐레이처 캐레이처 금손이죠? 금손이죠? 말도 안되죠? 보이냐? 보이냐? 보여? 형들? 말도 안되잖아 이거봐 금손 저한테 상자 깡 다 맥히세요 진짜 뽑힘 정클의 무기 한번 보고 오자 형들 바로 딱 전설 보여주고 전설 보여주고 이러지 무기는 똑같은데 완전 이게 뭐야 이런 감정표현도 있었어요? 손은 금손인데 티무는 왜 그 따구냐고 아 아 아 무서워 이거 춤 뭐냐? 춤 내 많이 추네 어 정클랩 바로 뽑았죠? 정클랩 바로 뽑았죠? 보라기스 보라장 나오나 한번? 타와이 바로 껴줘죠 이런거는 복싱도 이번꺼라고? 아 진짜? 그래 복싱 저거 못 본거 같더라 복싱 다리 타와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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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이다 다시 아이씨 왜 이라노? 자 까와이 핸드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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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야 가자아이 가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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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핸드클랩 나이스 와AcAD!! 오진다 역시 핸드 클랩 핸드 클랩 오진다 훈련장 가서 바로 통 한번 해볼께요 온 더럽게 줬는게 아니라 이 손 바로 이 손 이 소머가지가 금손이에요 금손 아시네 와 에임바라 역시 악의 스포츠 스킨 안 돼 이거 형들 그런건 있어 진짜 진짜 이건 인정 이거 스킨 형들 전설 뽑잖아 그 전설 스킨 후 첫날은 진짜 게임 대잘돼 이거 인정하지 형들 진짜 근데 다음날 좀 똑같애 생체장 깔아보라고? 오케이 생체장 형 또 틀려요? 훈련장 여포라니 훈련장 여포라니 예? 말조심해주세요 뭐야 방금 틀린거야? 맥주야? 아 맥주야? 드링크야? 뭐야? 맥주네 맥주 맥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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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이거 성태 잼구팔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잼구팔님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어? 나이스 파라 슬라임 양클 개꿀 파라 하이라이트 뽑았죠 파라 하이라이트 뽑았죠 바로 뽑았죠 어디죠 어디죠 말도 안되죠 말도 안되죠 다 뽑았죠 하이라이트 벌써 다 뽑았죠 금손 이보 용고 마 konwa 와 제발 위에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왤께 잘 떠 뭐야 아 말도 안되 이거 뭐야 시라야 3직격부왕 다 뽑았어 총 이쁘네 야 위도 총 이뻐 아 근데 이쁘게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원래 위도어가 막 그 뭐냐 위에 가발같은거 쓰고 그랬잖아 가발 뭐냐 가발이 안되고 모자같은거 쓰고 이건 이쁘네 좀 괜찮네 궁쓰고 감정표현 해달라고? 오케이 궁 뭔데 와아아아아아아아 썬블라스 어허아 써글라스 아무도 나에겐 범접지 못해 캐리에츠 캐리에츠 와 연속 두번? 자리야아아아 다 뽑았죠 다 뽑았죠 하겟스킨 오올클리아 하겟스킨 오올클리아 이게 바로 형님들 황금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테셉업으로 가서 괴팔성소에 진입합니다 괴팔성소에 진입합니다 괴팔성소에 진입합니다 괴팔성소에 진입합니다 괴팔성소에 진입합니다 저 1바할게요 저 1바 가능한가요? 저 1바 저 1바할게요 예? 힘들어 저 1바할게요 예? 됐어 내 알파 내게 됐어 끝났어 끝났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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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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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키 뭐야 들어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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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세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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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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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뱀 뱀 뱀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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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요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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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뭐야 두 명이야 컴마 컴마 워아악 와하게스키는 확실히 멋있다 잘 맞는거 같아 하게스키 맥크리 너희는 싸우거라 나는 가겠다 나는 가겠다 저게 안어치게 안어치게 응 알 tv 하하하하 이걸 못찾네 자 새로님 추천한 버튼 제작버튼 업 업 암바지만 눌러주세요 아 나 아냐?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진정 좀 할게요 진정 좀 할게요 소 소 진정 좀 할게요 이거 어딨냐 한판 남았네 코파 루시우분 마이크 드시는 분 야 키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슈발 아니 뭐 천마디 했어 슈발새끼가 아니 천마디 했는데 슈발새끼가 아가리가 나네 어? 일단 내 엄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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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니가 키퍼라니까 나도 안돼 키퍼가 내가 양샘 호날두잖아 아 이거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 뭐하냐 정신좀채껴 아 조야랴 아니 뭐하냐 이어폰아 아이폰아 와 진짜 정신을 못차리네 막아 뭐해 그대로뽀 10 점 각이다 10점 각이다 호우 전체스로해야되 그런거 야야 튀기마 튀기마 니가 키퍼해 아 납ta 아 각이 했는데 각이다 와 이걸 막아 각 이다 각 이다 각 이다 각 이다 좀 들어가라 렛츠 그렇지 어시스트 오져츠 양상 호랄드답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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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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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개이 다해 마지막 찬스다 아 마이크 꺼져있었네 아 됐어 됐어 강 나왔다 바로 넣을게 이거 바로 넣을게 강 나왔다 아 제발 아이 보라 마지막 찬스 노 조라란다 강 나왔다 아 내가 아니야? 와 카드 한정도 없어? 뭐 떴을까 승패 패패 패 승패 승 승패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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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나 진짜 어이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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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하객 스포츠 스킨 뽑은 걸로 바로 몸샷 초보방 고속킥 바로 킥 당하겠네요 정 wykon 도 캐리에 처치했습니다 저들을 처치했습니다 캐리 했죠? 캐리 했죠? 캐리 했죠? 바로 캐리 했죠 네 오늘 대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안 맞아? 저의 무한이 다운 진심이 sei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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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 6 전투 시작 전투 시작 아.. 아 Pamph 아 이 새끼 언제 돌았어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이 새끼 언제 돌았어 하하아 센스 오줬는데 아아아아 아 겨드랑님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로알로항? 어 라자 갈래? 라자 가자 라자가 놓고 에나 넣어야 돼 라자면 노 선생님 안녕하세요 에나 에나 오케이 저 이거 게임하고 올테니까 파괴 스포츠 스킨으로 이 자리아로 가야 돼 오케이 아니 지훈아저씨 게임하고 온다보니 일단 지표 좀 빌게요 이 자리아 아 윗살 핀인데 아깝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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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기 에피 어 윗 밀어 개핀대 그가 펜 그가 펜 오아 저거 여덜하네 여기 뭐야 아니 아니 여덜하는 deal 위치하지 않게 이거 앞으로 나가 앞으로 이거 속았어 빨리 막아 나왔어 3명 SB라고? 골라먹어? 아 뭐야 상대 못 빠졌지? 디스 빠졌나? 투얼 빠졌고 투얼 빠졌어 그냥 이렇게 쉬고 두꺼워 나이스 야 잡아 나이스 광고 다 남아 아 나한테 화국자 목소리가 아니지 나 나 케어 좀 나 케어 오케이 아 이거 가려줄게 나 여기서 막았어 이번엔 겐지 홍살 왜 지킬까 한장 빠져봐 한장 빠져봐 한장 빠져봐 나 힐 아 나도 뺏상하지 않았어 와 진짜 피해는데 아나 없다 아나 없다 아나 없다 아나 없다 아나 없다 힐 켜져 루시우님께서 이거 헷갈리만 잘하면 헷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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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왔어 아나 왔어 게이지 몇 샷 게이지 형 게이지 80 게이지 80 게이지 80 좋은데 아냐 아냐 입이 남겼어 수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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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이 수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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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이 수협에 수협에 바닷가 아깝다 이게 안돼? 이게 안된다고? 와아 아 나 캐어 트래픽 트래픽 나 잘해 공공 여기 너무 대체 너무 대체 가자 뭐야 컴퓨터 진다고? 진짜 타이틀 들어왔어 아잇 아 아 아 내가 탱이 안돼 형들 근데 안돼앵 수비도 라자하실 이거 탱대는 사람 없어? 어? 어? 언제나 이렇게 막히면 지게 되어있다고 딜이 아예 안나오는데? 아 죽었다 이거 다 빼 다 빼 이제 어? 아이고 맥 보자 이거 탱크부터 부자할까 형데?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윗선 피 공업성 디바 보자 겐지 나 디바야 야 탱크 피 아 안된다고 그냥 안된다고 겐지 부자 겐지필 나 초월 있어 비트 언제야 형? 윗선 보자 비트 비트 언제야? 오케이 아 근데 나노겐지 빠졌다 아까 나노겐지 비트 3개 오케이 3개 빠졌어 리퍼 나왔다 리퍼 윗선 보자 무조건 윗선 보자 무조건 윗선 보자 겐지 무자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초월 스케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이삼진 보자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주간기 주간기 겐지필 겐지칸 와 잘랐어 융봉 윗선 보자 윗선 보자 와 대박 송하나래 송하나 우리 비트 언제야? 비트 차지 않아? 내가 계신 줄 알지? 상대 리퍼분도 잊혔어 상대 나도 안썼어 방금 야 리퍼 1등이 있다 리퍼 부자 리퍼 부자 윌섬 부자 윌섬 부자 윌섬 부자 턴트지 말지 턴트지 말지 털드 털드 털드털드 띄바 부자왕 윌섬 부자왕 윌섬 부자왕 윌섬 부자왕 야타 어때 하탄마다 눈 차는거 어때 기간 매켰다 기간 매켰어 고마워 형 나 사랑해 아저씨 몇살이에요 그래서 아이 아저씨나 지금 몇살인데? 스물 한살이요 너랑 나랑 동년배야 친추거라 얘들아 친추거라 아 친추 잘 왔어 잘했어 아 이건 진짜 잘했다 깔끔해서 힐링을 맺겠어 안녕 안녕 아 친추 받아줘 아 아르차 거 받아줄게